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HiUKUN KALAWKUN 오너우스 2루 1루 최지훈 1위가란 타! 전해선 어디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1-4의 만루의 기회를 잡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천군 쫀쫀 파울입니다. 천군! 시간ён. 정균재 정말 당첸 루키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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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를 할 수 있을지 풀카운트 치고 자 중견수 뒤로 중견수 넘어갔어요 극적인 동점스리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엘에디아의 극적인 동점스리로 호흡도 지켜주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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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전율이 지금 도를 정도 좀 약간 많이 저도 차분하게 인터뷰하지만 많이 흥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쉬면서 잘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잘 했고 방망이가 잘 맞다 보니까 좀 이 살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저는 휴식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료가 됐으면 조금 약간 컨택 위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더블아웃이 되면서 이거 진짜 하나 욕심 부려도 되겠다. 옮기려고 좀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미리 타이밍을 잡고 스윙을 하자라고 했는데 투 스트라이크 먹을 때 하이볼 어이없게 제가 스윙을 해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내 스윙은 내 스윙은 하고 죽자. 내 스윙은 하고 죽자라고 마음을 먹고 돌렸는데 그게 한 오지게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연장돼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한이 때문에 너무 힘이 나요. 오늘 출근할 때도 아빠 안타 많이 쳐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가 승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5연승이 나니 6연승 7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내일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